염블리의 비밀노트 염블리의 비밀노트입니다 이번주 한주 참 힘든 한주를 보내셨을 것 같습니다 월요일 코스피 200포인트 넘게 빠졌고 미국 주식도 맥을 못췄죠 한동안 증시 변동성 심해질 것 같은데 염블리의 비밀노트가 중심을 잡아드리겠습니다 여미사님 어서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이번주 연락 많이 받으셨죠? 네, 너무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이번주 이슈와 증시 흐름부터 짚어보죠 월요일은 말 그대로 블랙몬데이가 실제 왔고요 주식시장에 여러 이유들은 있겠지만 2400도 살짝 깨졌다가 그래도 주 후반에 반등이 나오면서 그래도 주간 기준으로는 낙폭을 많이 줄이면서 끝이 났던 한주였던 것 같고 특히 월요일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일본 증시가 마이너스 12%나 빠지는 그런 충격적인 일들이 좀 발생을 했고 주요 미국의 경제 지표가 좀 안 좋게 나왔었죠 근데 다행히 또 이번주 들어와서 나왔던 ISM 서비스업 PMI나 또 목요일날 발표됐던 미국의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생각보다 또 안정되게 나오다 보니까 경기 침체에 너무 좀 오바했나? 이런 이제 얘기들이 나오면서 다시 저가 매수가 들어오면서요 미국도 좀 막판에 반등을 해주고 한국도 반등을 하는 그런 모습으로 좀 끝났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엔화 변동성이 계속 나오다 보니까 장중에 보면 엔화가 어쨌든 이제 엔화 가치가 떨어지면 우리나라 증시가 올라가고 엔화가 또 강해지면 빠지는 그런 좀 엔화 변동성에 따른 주가 변동성은 좀 계속 이어졌던 것 같고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도 어쨌든 실적 좋고 모멘텀 좋은 기업들은 오히려 주가가 신고가 나는 경우들도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좀 특징적이었고 그리고 다시 코로나가 좀 유행을 하다 보니까 진단키트가 정말 오랜만에 주가가 좀 급등했던 그런 흐름이었는데 이 악세장 속에서도 어쨌든 제약바이오는 굉장히 좀 주가 흐름이 견고하면서 좀 좋았기 때문에 방어주 역할을 충분히 했던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반도체가 좀 많이 빠진 게 좀 증시에 좀 부담으로 작용했던 그런 한 주였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지난 월요일 블랙 먼데이라는 평가도 나오는데 아시아 증시 대폭락 이사님께서 보시는 원인은 뭐라고 보세요? 이제 뭐 많이 들으셨겠지만 되게 많이 중첩돼 있죠 그날 월요일은 정말 여러 악재들이 사실 있었는데 제일 크게 나왔던 건 역시 경기침체 공포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 금요일이었죠 금요일날 샤메 법칙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 고용지표를 봤더니 지금 경기침체를 나타낸 지표가 떠버린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이제 공포에 빠졌고 거기에 또 하필 그날 엔비디아 설계그램 이슈가 터져서 반도체 기업들 주가가 안 좋았고 워런 버핏이 애플 대량 매도했다 이 보도도 있었죠 그러니까 이제 애플 주가도 시간의 거래에서 막 10% 가까이 폭락을 하고 있었고 또 거기에 이란과 이스라엘이 전면전한다 이 뉴스가 그냥 월요일에 한 번에 다 쏟아져 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겹치면서 일각에서는 기계가 매도를 했다 이미 어느 정도 설정한 손절 라인을 넘어서니까 매도가 매도를 불렀다 이런 얘기도 있고 그리고 앤케리 트레이드가 했던 투자들이 에나가 이런 이유 때문에 너무 강해지니까 에나는 안전자산이거든요 그래서 에나가 강해지면 이제 반대로 기존에 샀던 자산을 팔고 에나를 사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이제 가속화되면서 그날 외국인이 한 1.5조 팔았던 거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블랙 먼데이가 펼쳐졌던 거 같고 사실 2020년 3월 19일 날 8.4% 빠진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때는 코로나 한복판이어서 우리가 그럴 수 있다고 좀 생각할 수 있지만 아무튼 이번에 하락은 그 정도까지 하락할 만한 사실 큰 어마어마한 악재가 있었던 건 사실 아닌데 이런 것들이 중축되면서 좀 프로그램 매도가 많이 쏟아진 게 아닌가 라는 게 좀 많은 의견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뉴스를 보면서 가장 공통적으로 많이 지목되는 게 앤화인 것 같더라고요 이사님께서도 언급해 주셨지만 이 앤캐리 자금들이 한꺼번에 청산이 되면서 이런 사태를 불렀다라는 주장인 건데 어쨌거나 우리가 또 예측할 수 있는 거는 앞으로 앤화는 조금 강세로 갈 것 같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 앤캐리 자금들이 계속 또 청산이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 이사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도 언제든지 청산은 또 나올 수 있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앤캐리 트레이드 자금이 이게 정확하진 않아요 근데 이제 일본 언론 보도를 보면 최소 2조 달러에서 4조 달러까지 얘기가 나와요 그러면 뭐 5천조 가까운 돈인데 이 돈이 어쨌든 이번에 다 나올 리는 없잖아요 그래서 일부가 나왔을 거고 특히 지난해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에나팔고 빅테크를 샀다는 얘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최근에 이제 그 물량이 좀 나온 거 같아요 빅테크 팔아버리고 에나를 사면서 근데 에나 산다는 얘기는 에나는 더 강해지는 거죠 근데 거기에 기름을 부은 게 사실은 일본 중앙은행에서 금리를 생각보다 좀 빨리 올렸고 거기다 더 올리겠다고 굉장히 공격적인 얘기를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시장이 놀래버린 거죠 더 올린다고? 그래서 급하게 이렇게 청산하는 과정에서 어쨌든 이 앤캐리 트레이드 청산이 좀 가속화된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결국 앤캐리 트레이드는 지난번에 설명해드렸지만 일본에서 에나를 빌리는 거죠 싸게 조달해가지고 다른 나라에 좀 나아질 만한 자산 예를 들면 미국의 국채 같은데 투자도 하고 빅테크에 투자하고 이 모든 것들을 하는 건데 일본 사람만 하는 게 아니라요 해외 사람 해외도 일본은행 가서 빌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통칭하는 건데 워낙 이게 규모가 많고 지난 10년 이상 일본은 저금리였고 또 거기다가 에나는 약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누적됐는지를 알 수가 없어서 그게 또 공포스러운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에나가 또 생각지 못하게 급등을 또 해버리면 또 청산되는 거죠 근데 다만 당분간은 조금 저는 진정된다고 보는 이유가 일본 BOJ에서 갑자기 황급하게 기자회견을 열었죠 그래서 난리가 나다 보니까 뭐라고 했냐면 BOJ 부총재가 나왔죠 부총재가 속도 조절 좀 하겠다 그래서 이렇게 환경이 안 좋아지면 당분간 금리 인상 우리 안 한다 얘기를 했고 금융시장을 보면서 대응하겠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시장이 흔들리면 이제 금리 인상을 하는 시점에도 안 하겠다는 거예요 속도 조절을 하면서 그래서 올려도 천천히 올릴 것 같고요 근데 분명한 거는 이제 에나는 과거처럼 약해지기는 좀 쉽지는 않아요 일본 정부도 지금 엔고를 좀 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방향성은 이제 에나는 강세 쪽으로 가는 거는 우리가 열어놔야 됩니다 근데 이 속도가 빨라지면 이번 같은 사태가 또 나오는 거고 천천히 가면 그래도 적응을 하거든요 시장은 항상 그래서 이제 에나의 강세가 이어지더라도 그 속도만 완화된다면 너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우려할 필요는 전혀 없다 이렇게 보고 있고 그거를 일본 중앙은행이 직접 또 언급을 했기 때문에 일단 단기적으로는 좀 일단 이제 리스크는 좀 완화됐다 이렇게 좀 평가하고 있습니다 엔화는 그렇고 또 이번 사태의 원인으로 지목이 동시에 되는 게 미국의 경기 침체에 우려잖아요 미국의 고용 지표가 너무 안 좋게 나오면서 그랬다는 건데 실제로 우리가 경기 침체에 대비해야 하는 건지 이사님 생각은 궁금하네요 사실 이제 과거에도 보면요 주식 시장은 항상 경기 침체가 오기 얼마 전부터 빠지고요 막상 침체 오고 나면 오히려 올라가는 경우들이 좀 많았어요 과거에도 그래서 조사를 해보면 이제 미국 같은 경우도 11번의 침체가 있었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 이후로 11번 정도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신문기사에 나오는 제가 데이터를 봤는데 근데 11번 중에 저도 그거 보고 좀 깜짝 놀랐던 게 9번이 올랐대요 이게 침체 기간인데 그 얘기는 뭐냐면 주식 시장은 항상 민감하게 반응하니까 먼저 빠져버려요 오히려 경기와 반대로 움직였다 그래서 먼저 빠지는데 침체기에 왜 오르냐면 침체기에는 연준이 액션을 합니다 이제 왜냐면 금리를 세게 인하해버리죠 그래서 이제 오히려 오르는데 그래서 이번에도 침체가 올 수도 있어요 사실 누구도 모릅니다 근데 다만 지금 나오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건 좀 명확하게 해야 될 건 뭐냐면 미국이 아직까지 데이터만 보면 침체는 아니에요 아닌 이유가 지난 7월 실업률 데이터도 거기 텍사스 허리케인 때문에 갑자기 이제 일을 못 나간 사람들이 급증을 했거든요 보통 5만 명이 일을 안 나가는데 주간 단위로 보면 그 주에만 45만 명이 갑자기 일을 못하게 된 거예요 왜냐면 허리케인 때문에 근데 그게 반영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왜곡된 건데 이번에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를 이번 주에 나온 걸 봤더니 다시 정사가 되고 있어요 다시 일자리를 회복을 했고 그런 부분들이 좀 나오다 보니까 허리케인 이슈가 좀 컸던 것 같다 근데 분명한 건 미국의 경기 지표가 식어가는 건 사실입니다 계속 둔화되는 건 맞는데 그게 너무 갑자기 좀 안 좋게 나오다 보니까 이거 침체 아닌가 이 공포에 좀 순간 빠졌거든요 근데 분명한 건 아직은 침체를 걱정할 단계까지 그런 지표들은 나오지 않았다 라고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다만 주가는 언제 나올지 모르는 그 침체가 무섭기 때문에 미리 선반영을 좀 해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이 원하는 건 빨리 좀 금리 좀 낮춰라 이걸 좀 원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일단 현재까지 나오는 데이터만 봤을 때는 아직은 좀 경기 침체에 너무 앞서간 얘기고 경기 둔화 정도로 일단 보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 미국 FOMC가 9월에 금리 결정하는데 지금 나오는 얘기는 긴급 금리 인하까지 얘기가 나오고 또 만약에 9월에 내린다면 비컷이라고 해서 0.5%포인트 내릴 수도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사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는 원래는 이제 비컷 가능성하고 긴급 인하 가능성도 사실 좀 있었어요 만약에 지표가 지난주에 나온 고용 지표뿐만이 아니라 이번 주에 나왔던 지표들이 만약에요 더 계속 안 좋게 나왔으면 아마 연준이 저는 개입을 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시장이 계속 무너져 버리거든요 그렇게 되면 다행히 ISM 서비스업 PMI랑 주간 신규 실업성 청구 건수가 경기 침체가 아니라 오히려 ISM 서비스업 PMI 보면 경기 호황이 나와요 지표를 보면 그러니까 연준도 안도를 했겠죠 그래서 아마 긴급적으로 내리진 않을 것 같고 지금 상황에서는 9월 6일에 고용 지표 한 번 더 나오잖아요 고용 보고서 그것까지만 큰 문제 없으면 아마 9월 FMC에서 그냥 50pp 그러니까 0.5% 낮추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0.25%를 낮출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는 않은 게 왜냐하면 어쨌든 시장이 한 번 놀래버렸거든요 놀랬고 분명히 냉각되고는 있어요 지표들이 그리고 연준이 사실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좀 진작에 한 번 더 낮췄어야 된다 상반기에 0.25% 한 번 낮췄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좀 비난들이 좀 일부 있기 때문에 저는 어쨌든 50pp 0.5% 9월에 인하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고 지금 확률적으로도 55%가 0.5% 인하를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확률적으로도 0.5% 피컷 가능성이 지금 굉장히 높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주식 폭락 사태의 원인 하나씩 짚어보고 있는데 또 하나 지목되는 게 AI 버블론입니다 엔비디아 신제품이죠 AI 가속기인데 블랙일 출시가 미뤄진다라는 소식도 영향을 미쳤던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게 이제 엔비디아가 그동안은 거의 완벽했죠 출시일도 잘 지키고 꾸준하게 신제품을 심지어 신제품 출시지기도 굉장히 당겨가지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주가가 좀 많이 올랐거든요 근데 이제 당연히 주가 빠질 수밖에 없는 게 이 신제품을 10월에 내놓기로 했는데 갑자기 3개월 연기한다 이러니까 이제 놀랬고 거기에 가장 거론되는 게 설계 결함이다 엔비디아가 설계 굉장히 잘하는데 엔비디아 이제 뭔가 문제가 생겼나 그러다 보니까 이제 AI 한참 또 거품론에다가 이게 같이 맞물리다 보니까 주가가 이것 때문에 그날 이제 블랙 먼데이에 이게 같이 나와버렸죠 그래서 이 급락세가 좀 연출이 됐는데 정확히 어떤 결함인지 아직 밝혀지지 않았어요 엔비디아도 명확하게 얘기를 안 해주거든요 그리고 이게 진짜 3개월 연기된 건지 그것도 정확히 모르는 게 왜냐하면 언론 보드만 나왔지 엔비디아 측에서도 명확하게 아직 얘기를 안 하고 엔비디아는 큰 문제 없다는 식으로도 얘기를 좀 하고 있는데 근데 시장에서는 일부 골드만삭스 같은 데는 이게 이제 제품 이름이 GB200이거든요 이게 원래 10월에 나오는데 굉장히 첨단 제품이죠 이걸 마이크로소프트가 대량 주문을 했나 봐요 근데 아마 이건 미뤄질 것 같다 이런 쪽 보고서도 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시장에서는 연기되는 걸로 지금 생각을 이미 하고 있어요 이미 주가가 빼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내년 상반기에 나오는 걸로 일단 시장에서는 좀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러나 누구도 좀 명확하게 얘기를 안 해주고 TSMC가 이걸 제조를 하잖아요 TSMC 쪽에서도 얘기가 아직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좀 더 구체적인 거는 8월 28일날 그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그날 있거든요 그때 아마 언급은 한번 할 것 같아요 아마 그래서 엔비디아도 좀 조심스럽다 보니까 명확히 얘기를 안 해줘요 그때 되면 알 수 있지만 투자하신 분들은 차라리 연기됐다고 생각하시는 게 더 좋아요 보수적으로 보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근데 엔비디아가 8월 28일날 아니다 우리 정상적으로 10월에 내놓겠다 그럼 오히려 주관 급등해 버리겠죠 우리 예상과는 좀 다르게 나올 수도 있는 거니까 그리고 실제 3개월 연기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오면 일부 실망할 수는 있지만 그걸 우리가 모르는 내용은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8월 28일날 발표는 하겠지만 내년 상반기로 좀 미뤄지는 쪽으로 우리가 좀 바라보는 게 좋고 근데 중요한 건 그게 미뤄진다고 해서 HBM 수요가 주는 게 아니라 그게 미뤄진 만큼 다른 제품을 쓸 거거든요 그 대안이 좀 있다고 하더라고요 거기에 역시 HBM3E가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나라 반도체 회사들한테는 큰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은 낮은데 다만 엔비디아가 휘청이니까 월요일날은 그냥 삼성은 이제 10%나 빠졌잖아요 그러니까 그 GB200에 대한 출시 우려가 월요일날 블랙 먼데이까지 겹쳐가지고 이게 증폭되지 않았나 그러나 실제 내용을 보면 그렇게까지 너무 우려할 사항은 아닌 것 같다 이미 주가도 지금 30%나 빠졌거든요 고점에서 그래서 이미 저는 좀 선반응됐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마지막 중동 정세도 주가에 부담이 됐잖아요 하마스 지도자가 이란에서 암살되면서 이란이 이스라엘에 대한 공세를 더 강화할 수 있다 이런 분석도 나오는데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이것도 상당히 만약에 전면전 펼쳐지면 당연히 안 좋죠 왜냐하면 유가가 오를 수밖에 없는데 지금 유가가 70달러 한 중반되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 유가는 뭐 경제에는 큰 문제가 없는데 만약에 이제 진짜 전면전 발생하면 또 80달러 후반대까지도 갈 수 있거든요 그러면 상당히 또 물가에 부담이 되기 때문에 좀 안 좋을 수밖에 없는데 다만 지금 미국은 당연히 전쟁을 원치 않고 있고 왜냐하면 지금 대선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막으려고 하는 것 같고 이게 언론 보도를 보면 이스라엘은 좀 원하는 것 같아요 이스라엘 지금 네타나우 총리인가요? 그 사람이 지지 기반이 좀 약하다 보니까 이스라엘이 결국 이걸 암살했다는 건 전쟁을 유발한다는 얘기잖아요 결국에 그래서 이스라엘을 원하는데 또 지금 이란의 반응을 보면 언론 보도를 보면 이란은 또 전면전까지 생각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란도 미국처럼 이게 전면전 해가지고 전쟁을 크게 일으키고 이거보다는 일단 뭔가 보복은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보복은 할 텐데 저번에도 드론으로 한 번씩 하고 말아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란이 오라는 건 아마 그런 식의 보복 같고 다만 이스라엘은 좀 전면적인 그런 전쟁을 원하는 것 같은데 근데 그 중간에 있는 미국은 일단 어쨌든 지금 전쟁을 원치 않는 분위기기 때문에 저도 개인적으로는 전면전까지는 가지 않을 걸 보고 전면전만 아니면 증시 영향은 거의 제한적입니다 어차피 지금 이스라엘하고 하마스 간의 이런 전쟁이 당장 끝날 건 아니거든요 근데 이거는 계속 이어지는 부분이고 그래서 전면전 가능성은 낮고 그리고 혹시라도 전면전이 가면 증시가 충격은 나오겠지만 오히려 그럴 때 혹시 뭐 그것 때문에 주가가 급 나간다 그러면 오히려 계속 저는 비중을 늘려야 된다고 보는 게 우리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한 번 겪어봤잖아요 그때보다는 이번 전쟁은 저 영향력이 약하다고 보는 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전혀 예상도 못했던 상황에서 터진 데다가 그때 러시아가 또 전 세계에 원유나 가스를 꽉 쥐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유럽이 지금 완전 망가져 버렸죠 그때는 네 근데 그 상황에서 물가가 너무 튀어 버리니까 당시에 이미 물가가 높은 데 더 테잖아요 그래서 뭐를 했죠 연준이 경기가 안 좋은 걸 알면서도 금리로 올릴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미 금리가 높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전쟁이 나면 이런 것 때문에 침체가 만약에 올 것 같으면 연준이 오히려 금리인하로 액션을 취해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랑 지금의 또 통화 정책 환경이 좀 다르기 때문에 영향은 저는 단기적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사 그 전쟁이 나더라도 투자 관점에서는 좀 도망가지 말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주가 급락 사태 진단은 일단 여기까지 하고 수급 상황을 보면 개인들이 3조 원을 순 매수를 했거든요 일단 많이 싸졌으니까 여름 할인이라고 생각하고 많이 사신 측면도 있는 것 같은데 이걸 두고 제2의 동학 개미 운동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이 시점에 많이 사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근데 개인 투자 분들이 확실히 개인적인 생각은 똑똑해진 것 같아요 왜냐면 이런 급락점 몇 년에 한 번 오거든요 사실 1년에 한 번 정도는 2, 3%씩은 빠져요 지수가 갑자기 하루에 3% 그런 경우 1년에 한두 번씩은 있는데 뭐 진짜 8% 빠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사실 뭐 10년에 한 번 올까 말까인데 근데 가장 근래에는 코로나가 터져서 그랬던 거고 옛날에 금융위기 때도 한 번 그런 적이 있었죠 근데 이런 일이 갑자기 나왔다는 거는 뭔가 문제가 있기 때문이죠 당연히 근데 개인 투자 분들은 과거 학습효과가 있죠 결국에 뭔 일 터지면 정부나 연준이 분명히 도와줄 거다 특히 연준은 금리나 여력이 굉장히 커요 그러니까 설사 여기서 침체가 진짜 온다고 쳐도 결국 침체를 막아줄 거다 이렇게 예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인터뷰 기사를 보니까 신문에 블랙 먼데이라고 대문짝만하게 나와서 부자된 사람들의 스토리가 실제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럴 때 놓치면 안 되겠다 그래서 실제로 공격적으로 매수를 했던 것 같고 그래서 지난 일주일 동안 개인 투자분들이 무려 3조를 샀어요 3조를 샀고 그동안 사실 주식장 안 샀잖아요 개인 투자분들 올해 많이 팔았거든요 외국인이 상반기에만 23조를 샀어요 근데 반대로 이제 개인들은 많이 팔았는데 이걸 이용해서 어쨌든 대규모 매수해 나왔고 또 매수한 종목들이 주로 뭐냐면 그냥 중소용주 산 게 아닙니다 삼성전자 2등이 셀트리온이고 그다음에 기아 뭐 이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이런 좀 큰 회사들 있죠 이런 회사들이 주가 폭락을 하니까 그냥 저가에 담아버린 거죠 그래서 저는 어쨌든 개인 투자분들의 이런 매수는 어쨌든 중장기적으로 단기 흐름은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근데 결국 중장기적으로는 우리나라 증시 지금 흐름을 봤을 땐 굉장히 지금도 저평가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좋은 결정을 어쨌든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한 게 아닌가 그래서 그만큼 학습효과가 이런 일을 또 만들어냈다 라고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외국인들은 주식을 팔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이 지금 시점에 많이 사는 기업들도 있다고 들었어요 어떤 기업들인지 설명해 주시죠 외국인들이 지난 5일 이어서 계속해서 그날 이제 블랙몬데이 때도 팔고 지난주 금요일에도 팔고 이랬는데 2조 원 넘게 팔았는데 그 안에서도 뭘 샀냐면 확실히 그 업종은 제약바이오를 좀 많이 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삼성바이오로직스를 가장 많이 샀고요 여기가 이제 실적도 좋았고 또 제약바이오가 방어주다 보니까 좀 사는 것 같고 그 외에 삼천당 제약 유안량인 같은 기업들도 확실히 좀 많이 매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SK텔레콤하고 KTNG 같은 밸류업 기대주도 좀 샀는데 한마디로 경기에 좀 덜 동감하면서 이런 좀 급락장에서 버텨줄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을 이 파는 와중에도 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공통적으로는 제약바이오랑 밸류업을 할 수 있는 고배당조 이런 쪽으로 매수를 했기 때문에 이 흐름은 좀 당분간 이어질 것 같고요 그런데 좀 아쉬운 건 외국인들이 어쨌든 이렇게 지금 최근에 경기 지표가 안 좋았다가 좀 좋은 쪽으로 나오는데도 한번 이게 기계적으로 매도래서 그런지 몰라도 하루에 다 팔진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이 매도 물량이 뭐 예를 들면 5조를 우리가 팔아야 된다 외국인 입장에서 그러면 하루에 5조를 팔 수가 없다고 합니다 팔 수 없기 때문에 나눠 파는데 그 여진이 좀 계속 남아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외국인들의 매도는 어느 시점에서는 줄어들겠지만 어쨌든 당분간 나올 가능성이 있지만 이 와중에도 이렇게 사는 거는 확실히 이쪽을 좋게 본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제약바이오나 밸류업 관련된 고배당조들도 한번 여러분들이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주 외국인과 기관 개인들 매수 종목과 상승한 업종 정리해볼까요? 먼저 이번 주 외국인들이 많이 매수한 주식 10개 종목을 알아보겠습니다 이번에는 기관들이 이번 주에 많이 담은 10개 종목을 알아보겠습니다 이번에는 개인들이 이번 주에 가장 많이 산 주식 10개 종목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주에 가장 많이 산 주식 10개 종목을 살펴보겠습니다 상승했거나 하락폭이 좀 적었던 선방한 업종 10개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상승한 업종 중에서 더 좋은 흐름이 이어질 수 있는 분야 어디일까요? 일단 이번 주는 사실 진단키트가 제일 많이 올랐거든요 근데 이거는 연속성을 좀 담보할 수 없고 코로나가 좀 유행은 하고 있지만 그게 또 오래 갈 걸로 보지는 않기 때문에 이런 코로나 수혜주는 단기적으로만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확실히 이번 주에 좀 좋았던 업종 중에서 실적으로는 역시 미용기기 쪽이 확실히 좋았던 것 같고요 그래서 미용기기 보톡스가 같은 쪽에 속해 있죠 이쪽이 조금 더 상승세가 저는 좀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고 또 한 가지 좋았던 업종이 통신 업종입니다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배당도 많이 주는데 실적도 좀 상대적으로 좋아서 외국인이 최근에 좀 선호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통신주도 다음 주도 좀 이어질 것 같아서 그래서 미용기기 보톡스 통신 업종 이쪽은 한번 여러분들이 다음 주도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 순서죠. 여미사님이 선정한 이번 주의 보고서 어떤 주제입니까? 안 그래도 이제 이번 주는 워낙 좀 증시가 한번 요동을 쳤기 때문에 이제 전략 관련된 보고서 3개를 한번 가져와 봤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보고서는 하나투자증권의 박승영 연구원님이 제목은 2,500에서 3,000 유지된다 이렇게 좀 써주셨고 그러니까 지금은 과매도 상태니까 코스피 하락은 펀더멘털 하락이 아니다 그러니까 주식에서 채권으로 자금이 이동하면서 결국 발생한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었다 이렇게 좀 보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외국인들이 어쨌든 삼성이자나 이런 기업들을 엄청나게 좀 매도를 많이 했지만 2,500까지 이렇게 내려간 코스피는 글로벌 경기 침체가 설사 오더라도 이미 반영을 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그 상황에서 지금 침체인지도 뭔가 결정된 건 아직 명확하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침체가 올 거라고 이미 반영한 수치이기 때문에 너무 우려하지 말자 그래서 지금은 국내 주식은 너무 화락이 가도했다 이렇게 보고 있고 두 번째는 KB증권의 이은택 연구원님이 증시 급락에 대한 생각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써주셨는데 처음 시작은 리세션 그러니까 경기 침체죠 이걸로 시작을 해서 엔케리 청산이 나오면서 그런 불안감이 매도를 부추기면서 급락한 장세다 이렇게 좀 언급을 해주셨고 연준이 근데 과감하게 완화 정책을 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불안감을 또 잠재울 수도 있고 또 경기에 자신감을 가져줄 수 있는 그런 금리나 폭이 굉장히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걸 감안해 봤을 때는 어쨌든 좀 괜찮지 않겠냐 이렇게 좀 보고 있는 것 같고요 또 IBK 투자증권의 변준호 연구원님은 공포를 사야 할 시간 사실 이분은 계속 좀 보수적으로 보셨던 분인데 이제 증시가 급나가니까 지금 구간에서 오히려 좀 공포를 사야 된다 이렇게 좀 적어주셨고 일단 이격도가 많이 벌어져 있고 또 서킷 브레이커라고 지수가 8% 빠지면 거래를 20분간 정지시켜 버리잖아요 그게 거의 발생 안 하거든요 근데 보통 그럴 때 샀을 때 그렇게 성과가 나쁘지 않았고 또 거기다가 공포와 탐욕 지수도 지금 굉장히 이제 공포 수치가 너무 높아졌기 때문에 이런 이제 기술적인 지표들이 지금 공포를 다 가리킨다 그래서 사야 된다 이렇게 연구를 해주셨고 단기적으로는 2600과 2650까지 좀 반등을 좀 할 걸로 좀 보여줬고요 2600까지는 낙폭과 대주를 사고 2600을 만약에 넘어가면요 이제 낙폭과 대주로 올라왔으니까 그때부터는 실적주와 경기 방어주로 고민을 해봐라 그래서 포트폴리오까지 제안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공통된 의견은 지금 이제 지수가 다시 2600 근처까지 올라오긴 했는데 2500 초반이나 그 이하에서는 너무 겁먹지 말자 어쨌든 거기서는 용기를 내서 사야 될 구간이다 이렇게 좀 언급을 해주셨고 실제 이번에 개인 투자 분들이 그런 액션을 좀 취해주셨죠 그래서 어쨌든 2500 초반에선 너무 겁먹지 말자는 그런 의견들이 대다수니까 좀 긍정적으로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주식 폭락 사태 심층 분석해봤던 연분류의 비밀노트 1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2부에서 이어가겠습니다 거품은 너무 이른 것 같고요 사실 왜냐하면 거품이라는 건 결국에 이제 주가만 너무 올라가고 사실 실체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대표적으로 가장 근접한 거품 사태가 메타버스 기억하시죠? 3년 전에 그건 사실 그렇게 물론 실체가 없는 건 아니었는데 그걸로 돈을 못 벌었어요 지금 사람들이 거의 안 씁니다 메타버스 얘기도 안 하죠 그게 이제 명백한 거품으로 지금 증명이 됐는데 그럼 과연 AI는 지금 사람들이 안 쓰느냐